전남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서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13일부터 17일까지는 도내 16개 시군과 함께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면허가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도구로 어업에 나섰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벗어난 경우 등 어업지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322건의 불법 어업 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